오늘은 13일의 금요일 음모론의 시작 2회차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월 15일 8시 25분입니다. 오늘 11월 15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방금 뉴스를 보니까 8시 10분까지 수능 시험장의 입시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떨리고 긴장될 텐데 준비하신 만큼만 차분히 쉴 수 없이 시험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수능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영화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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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